자 이어서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gning layout 입니다. 레이아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보시면은 기존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디폴트로 만들어진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app.html.ex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우리가 구성하는 웹페이지에 디폴트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렌덜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자인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 템플릿에다가 담는 내용이죠. 여기 들어갈 내용을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 인덱스 html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헬로 인덱스 html, 쇼 html 그죠? 구성했고 얘네들을 다루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뷰 뷰도 각각의 세트 그러니까 컨트롤러 템플릿 뷰 이 세 개가 쌍이 되어서 여기 레이아웃에 html에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레이아웃을 아예 펄스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레이아웃을 펄스로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헬로 조죠? 헬로 사이트 입니다.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보시면은 밑에 201 이라고 되어있죠. 그죠? 201 되어있는데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간단히 언급은 할게요. 이전에 있던 이 내용입니다. 레이아웃을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템플릿이나 레이아웃이나 뷰를 그치지 않고 컨트롤러에서 화면으로 웹 클라이언트로 바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페이지는 안 나타나죠? 그런데 네트워크 창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헬로에서 201이 날라왔다. 헬로는 보낸 컨트롤러이고 스테이터스 201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있으니까 잠시 말씀드린 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렌더 이렇게 false로 지정을 할 경우 그럴 경우 그럴 경우 헬로 컨트롤러의 인덱스 이 부분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put layout false 레이아웃을 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레이아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릴러드 해볼까요? 헬로우 레이아웃 없이 이렇게 메세지 이즈 웰컴백 이렇게 됐어요. 아예 헬로우도 없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피닉스 프레임워크 게스탈티도 웰컴 피닉스 있고 그리고 그리고 요런 형태의 요게 요게 그러니까 지금 4000번 로클로스트 4000번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요것을 떼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컨트롤러로 들어가죠. 페이지 컨트롤러에 요거 대신에 요걸 넣으면 요렇게 해서 릴러드 해볼까요? 달라진 점 요렇게 됐습니다. 그냥 레이아웃을 쓰지 않으니까 요렇게 된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이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레이아웃이 하는 역할 레이아웃이 여기 레이아웃도 하나의 그냥 템플릿입니다. 헬로우와 마찬가지로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아웃도 뷰 했어야 되겠죠. 레이아웃 뷰 그죠? 뷰와 템플릿이 쌍으로써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뷰에서 얘를 보내줘야지 얘를 가지고 템플릿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요렇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음 레이아웃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요렇게 있습니다. 가로를 쳐야 됩니다. 아규먼트가 하나 있다더라도 가로를 표시를 해야 돼요. 원래 엘릭스는 괄호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요렇게 괄호를 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그러면 엘가 떠요. 자 이번에는 요 라인을 없애 버릴까요? 스펜클래스 로고 그죠? 요걸 없앤다 없앤다 이걸 없애고 어드민 html 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로고를 없애요. 스펜클래스 로고 어드민 html 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레이아웃을 바꿔보는 겁니다.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 레이아웃에다가 새로운 레이아웃 어드민 . 음 html . ex 하는데 여기는 앱 html 에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어드민의 네트 뭘 없애나요? 로고를 없앴죠. 그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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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가 어디있나요? 로고 못찾겠다. 아 여기 있군요. 여기 로고 얘를 없애는 형태로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든 겁니다. 다른 레이아웃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어드민 html 을 불러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접속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접속자가 어드민이다. 어드민에게는 이런 레이아웃이 어드민 html 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put-layout 이에요. 조금 전에 있던 것을 지워버릴 게 아니라 이것도 살려놓고 비교를 해보시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똑같습니다. 풀 레이아웃 폴스하면 레이아웃을 아직 안쓰겠다는 것이고 풀 레이아웃 레이아웃 이라고 하는 얘가 아예 없으면 이 문장이 아예 없으면 앱 html이 디폴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특정한 레이아웃을 지정하게 되면 그 레이아웃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리로드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뭐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헬로 컨트롤러에 와서 이러고 있네요. 페이지 컨트롤러 여기 와서 이렇게 하죠. 뭐 헬로 컨트롤러나 페이지 컨트롤러나 어디서라도 상관없습니다. 페이지 컨트롤러도 똑같은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로그가 없죠. 로그 없이 나타나고 여기 마찬가지 헬로 컨트롤러 로플로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헬로 컨트롤러와 차이점이에요. 지금 헬로 컨트롤러 화면입니다. 4000의 헬로인 경우 이 화면이고 조금 전에는 4000의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이런 밑에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헬로이 들어오니까 이런 정보가 없죠. 그 차이점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 차이점은 헬로이에 있는 인덱스 파일 이 내용과 그죠. 그리고 페이지에 있는 인덱스 파일 이 내용이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에 인덱스 파일이 있는 내용 그게 요 화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게 페이지에 인덱스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헬로이에 인덱스에 있는 내용은 이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